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40일 새벽 연합보험 성회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기도로 힘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스크리스트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19일 월요일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의 14절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요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구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요하를 의지하며 요하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우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서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요하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요하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요하를 버리미니이다 요하여 주는 나의 찬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요번 집회 월요일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이성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성철 목사님은 지난 30여 년 가까이 달라스 중앙연합감유교에서 목결하시는데 달라스 중앙교회는 달라스 최고의 교회 그리고 연합감유교 전체 교회 가운데 손꼽히는 부흥을 잃은 대형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교회 부흥은 물론 기도와 영성목회에 대해 늘 지난 30여 년 배우고 있습니다 교단 관계에서는 한인총회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이번 40일 특별기대 월요일 설계를 담당하시는데 말씀의 큰 눈에 여러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새벽에 일깨워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에 저희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각각 섬균형 교회의 새벽재단을 지키는 충성된 종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지켜보는 함께 두 손 모으는 모든 주림의 백성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회복시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우리 읽을 본문은 5절부터 14절까지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은 두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운 것은 사는 길 두 길이 된 얘기가 나오고 12.1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팠던가 봐요 그 예레미야 자신에 대한 질병의 문제를 놓기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침 시간이고 또 짧기 때문에 제가 다는 얘기하지 못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어깨를 뭐가 누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리고 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얘기인데 워낙 이스라엘 민족이 둔한 백성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와 목사가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부른받은 부르심을 불려준 자리에 앉은 기도를 읽군이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때 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고시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깊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왜 심판과 증보를 내게 됐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 부분에 또 놀랍게도 새로운 복된 삶을 사는 10편 1편에 나온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시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이 너희가 죄가 지었다 그러지 않고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철필로 마음에 새겼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원수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갈 때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는 시선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적나라한 죄를 다 기억하고 있고 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일 첫 번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그 밑받에 깔려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죄 많은 유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10편 17편 8절 우리 다위세의 고백을 한번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위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 지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봤어요 여러분 대개가서 거울을 보시면 큰 거울을 보면 거울 안에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안에 눈동자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동자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눈동자에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표현 나를 눈동자처럼 보신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 나를 시선을 맞추게 해요? 내가 잘못된 걸 찾아서 심판하고 징벌하고 주워 패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나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좋으신 분이 저희 교우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봅니다 아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좀 깨끗하고 좋습니다 오늘 양복이 멋집니다 다음 주에도 그 양복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희 교우에 계세요 그렇게는 저를 볼지 모르지만 제 마음과 제 속마음과 제 마음의 상처와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갈증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주심은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알고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을 알고 우린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를 알게 되고 우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의 깊은 모든 사정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까 왜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억울함도 고통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10편 139편 이번도 다윗의 고백인데 함께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도 모든 행위를 잃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내 머리카락 수도 세시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도 아시는 것 스쳐 지나가는 내 마음도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지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한 눈으로 주켜보시고 회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시기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징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는 깨어지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만 된다고 걱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징보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화가 나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유다처럼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마음에 새길 만큼 죄가 가득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그분은 입을 여시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항상 감동적으로 읽는 본문입니다 이사회 5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제가 목회하고 때때로 힘들 때 목회자도 좌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목회자가 완전한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제게 위로가 되고 제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리를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피해입니다 산들이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산들이 다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자비야 우리가 멋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삶의 날마다 승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의 사랑과 자비야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시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버리려면 잘못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의 채찍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림이야 17장을 읽고 읽다 보면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느낀 집 하나 있는데 저는 저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 집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킬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것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가 회복시키시고 좀 더 강간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제 손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적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때로 무서운 경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미워서 때리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8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는 시편 우리가 1편을 읽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 대한 경책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저의 목회의 잘못을 때마다 지적하고 났어요 너 그거 실수다 하기에 말씀하시는데 실수했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실수한 다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저를 바른 길로 옮길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하신 걸 제가 보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때때로 쓰러지고 깨워지고 참 부끄러운 목사로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선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 하시는 것은 나무라함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안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리비아 이불통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게 말합니다 디모드 우서 3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랄못을 따지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채찍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을 주셔서 우리 거울을 통해 내 얼굴에 있는 수껌덩이를 치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은혜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에 일어나 하나님의 올바른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자녀의 잘못이 있을 때 또는 부부간의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 않냐 이러이러치 그런데 좀 틀린 것 같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무조건 나무라고 봅니다 나무라는 건 다행이에요 어떤 가정은 때리잖아요 때린다 그럽니까? 우리끼리 그냥 패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 아무치나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어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피추어서 내 자신을 보고 남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피추어서 그 사람을 보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를 세우고 치료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 말씀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유대가 죄가 얼마나 유대인이 죄가 많은지 그 죄를 철필로 박혔다 그러니까 이미 지울 수 없을 만큼 죄가 많다는 거죠 제가 희미한 죄가 아니라 철필로 새길 만큼이니까 그 죄가 강력하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먼저 벌을 내리시고 그런 다음에 깨어져서 아프다고 울고불고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가 이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먼저 말씀부터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 그 길을 갔다 오면 너 죽을 거야 그런 얘기로 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뭔지 아시는 것입니다 자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는 말씀도 듣고 수많은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쓰러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뉴스를 보다가도 또는 성경을 보다가도 또는 어떤 책을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자문자도 꿈을 꾸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이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나오면 겨우 잘한다고 그럽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 나와야 되고 석회 모임도 모여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요즘 바빠서 못 모입니다 안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깨달아도 돌이킬 만한 심도 없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고 내 죄성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바빠서 두려움 때문에 세상 걸 바라보느라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지도 않고 말씀이 나를 교운도 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책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횡복 방법이 뭔가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속해 모임 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먹는 장사 당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듣고 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 꼭 우리를 위로만 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집어던지기 싫어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어려움과는 고통과는 외로움과는 때려 놓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위로만 하고 내가 너의 죄를 안다 용서하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심판에 대한 얘기 징불에 대한 얘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때로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2장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음의 세계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나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저 말씀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너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값싼건가요? 엄청난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비싼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 값싸게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주에 그렇게 다 용서받는 것입니까? 그럼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잘되는 사업이 안될 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아닌가 한번 돌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다 질병이 나를 공격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교만을 치시는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가 잘못된 걸 여러분 십이 겁니까? 내 집에 내 아내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잘못된 건 바가지를 긁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잘못한 건 내가 십이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릴 때때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 30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매마저음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와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분에게 채찍이 맞으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에게 매를 드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할 나쁜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고 우리를 십자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징보를 이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선을 우리에 고정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할 길 복된 길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씨가 마음의 작정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그럼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는 나를 보시고 너는 시내가 심은 나무 같구나 그러실 것인가 아니면 너도 죄악으로 너의 철필로 너의 가슴에 너의 마음이 죄를 썼구나 너의 마음이 죄를 썼구나 그럴 것인지 여러분 죄라는 말은요 하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가 말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과정에서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빗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말하는 그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두룩하는 그곳에 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집사의 자리에 서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 서야 되고 장로는 장로 자리에 서야 되고 목해자는 목해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서야 되고 한 가정의 아내는 한 가정의 아내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누구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속이고 그것도 당연히 죄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수라고 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요즘 연합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목해자는 나오지 목해자는 안 나온다 여러분 관역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연합 부흥야 연합 새벽 기도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나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서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엉뚱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즘은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하나님의 두려움 대상으로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고 이렇게 죄성을 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꼬박꼬박 들어가잖아요 조금 커지면 배짱이 생겨서 월하는 시간에 안 들어가잖아요 왜? 배짱이 커진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는 웬만하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매만들면 무서운데 요즘은 커지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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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되들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 벗어나려면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써오신 표적 하나님이 세워오신 그곳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 simultaneous 하나님 쓰소서 주의 inspira các sound